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가 212쪽이죠? 네, 212쪽에 두 번째 토지의 구분부터 갈 건데 제목이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인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죄송한데 이제 고기부터 쭉 넘겨보시면 어디까지 있냐면 이 내용이 꽤 많아요. 교재 223쪽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같이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의 구분 갑니다. 교재는 212쪽에 자, 이 토지의 구분인데 이 토지의 구분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재산세도 토지는 모든 토지가 모든 토지가 전부 다 과세대상이 돼요. 즉, 이제 모든 토지는 지적법상 28종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전부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결국 뭐냐? 구분한다. 이 구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별로 세율을 달리해서 세금을 나눠서 토지별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근데 대체 이 토지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건데 나누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일단 첫째는 토지의 용도예요. 용도. 대체 이 용도가 어떤 용도냐? 두 번째는 토지의 면적이에요. 어떤 면적 등등에 의해서 땅을 나누어서 과세해요.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 나누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과세방식, 이런 과세방식이 있어요. 종합합산과세라고 해서 일정한 토지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 이런 과세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일부만 합쳐요. 일부만 합친다고 해서 별도, 별도 합산과세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합치지 않고 뚝돼서 토지마다마다 과세하는 분리과세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세율상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 밑에 나오겠지만 종합합합산과세는 0.2부터 0.5%까지 과세가 되고 별도합산은 0.2부터 0.4%가 되고 얘는 4%인 것도 있고요. 0.2%인 것도 있고 0.07%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근데 제가 어떤 토지냐 그러면 자 보죠. 첫째는 종합합합산인데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땅은 토지 중에서 나대지이거나 혹은 나대지의 성격이 있는 것만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과세가 되고 두 번째 별도합산은 일부만 합치는 건데 어떤 토지냐 빌딩용 토지에요. 빌딩용 토지 아니면 기타 뭐 사업용 토지 기타 사업용 토지가 해당돼요. 자 이제 합치지 않고 토지별로 얘는 각각 과세인데 첫째 4%인 거 대표적인 거 이거 골프장 골프장 그럼 제가 취득세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골프장은 일단 사치성 재산이니까 높게 과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2% 이따 보기에는 공장용 땅 공장용지 입니다. 공장용지가 해당하고 0.07%인 거는 농지 같은 거에요. 농지라든가 아 목장 같은 겁니다. 그럼 이 토지를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더 실 거에요. 일단 기본적인 과세 방식이 이게 나대지에요. 나대지 나대지는 아까 무슨 과세입니까 종합 합산 과세인데 그럼 나대지는 무슨 땅이에요 현재 토지가 특정 정도에 쓰이고 있다 안 쓰이고 있다 쓰이고 있지 않죠 토지가 놀고 있는 건데 요거에 비해서 토지의 용도가 강해요. 토지의 사용 용도가 있으면 세금은 점점 점점 낮게 갑니다. 즉 나대지가 아까 0.2부터 0.5까지인데 자 이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에요. 근데 이 토지가 용도가 있대요. 어떤 용도냐 농지였다. 자 그럼 농지는 알다시피 매일은 어떻게 해요. 갈기고 지키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하죠. 그럼 나대지 보다는 토지에 어떤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넌 어떻게 해. 넌 얘보다 세금을 조금 걷자. 0.07%만 걷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그럼 선생님 골프장도 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은 어떻게 얘는 사치성 재산이니까 에이 무조건 높게 가자. 취득세도 높았는데 재산세도 높게 높게 과세하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별로 극과 극으로 과세를 때리는 게 요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에요. 대신 아무 용도는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두 번째 별도합산인데 쉽게 빌딩용 땅만 생각해 봐요. 아까 분명히 나대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땅이고 농지는 막 엎어지고 제껴지고 해요. 근데 이 빌딩용 땅은 상상만 합니다. 빌딩용 땅은 별도합산인데 빌딩이 있고 빌딩을 받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빌딩용 땅은 결국은 뭐 하는 거에요. 빌딩을 떠받을고 있지. 그죠. 나대지에 비해서 상식이에요. 상상해요. 나대지에 비해서는 좀 힘듭니다. 건물을 떠안고 있으니까 하지만 농지같이 그렇게 맨날 엎어지고 제껴지고는 안 해요. 그럼 나대지보다는 쓰임새가 있지만 농지보다는 뭐 그닥 쓰임새는 없죠. 어쨌든 나대지보다 있으니까 넌 어떻게 해야 얘보다 좀 낮게 걷자. 0.2부터 0.4까지 이런 형태에요. 그래서 토지에 쓰임새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은 낮게 가는 거고 없으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맨 위에 제목 봐요. 토지의 구분 밑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분 즉 분리과세 혹은 합산과세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의해서 분리과세 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즉 전부다 세를 달려서 각각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1번부터 갈게요. 첫째 1번 제목이 뭐에요? 분리과세 대상인데 자 볼게요. 자 요건 무슨 얘기냐 첫째입니다. 첫째가 분리과세 얘는 합치는 게 아니고 토지별로 각각 토지마다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분리과세 목적은 두 가지에요. 높게 과세 하든가 낮게 과세 하든가 낮게 과세 하든가 해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고율과세 목적도 있지만 둘째는 저율과세 목적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첫째 다시 1번 보니까 0.07% 입니다. 저율과세 이게 무슨 얘기냐 해당 토지 금액의 0.07%가 세금이다 이거에요. 그럼 이렇게 보죠. 어떤 토지가 있고 이 토지의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럼 여기만 곱하기 0.07% 하면 세금이 얼마 꼴랑 7만원 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싼거죠. 엄청나게. 그럼 어떤 토지냐 1번 자 이런 토지 농지 농지 같은건 정부가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럼 이때 농지가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가 농지가 돼요. 절대 여기 목적은 포함되지 않구요. 그럼 이때 다시 농지는 소유한 자가 개인인지 소유한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지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과 단체나사를 구분해요. 다시 여기서 보통 저희 시험은 개인께 중요합니다. 개인께 그럼 다시 개인의 농지가 0.07% 잘 봐야 된 분리과세 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이게 나대지로 둔갑이 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게 바뀌기도 해요. 아니 하나만 하는지 왜 두 개냐 이건데 그 목적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토지는 어떤 용도라든가 면접 갖고 구분한다고 했죠. 그럼 농지는 뭐하는 땅이에요. 용도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럼 그 해년도 6월 1일 현재 농사 지면 돼요. 영농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올해 6월 1일 날 가보니까 얼렐레 농사 안 짓고 있네 농사 안 지면 그 땅은 무조건 나대지로 온다 이거예요. 이런거죠. 저희 아버지 연세가 87세 뭐 얘기해서 다 알거예요. 극히 정상은 아니죠. 병든 노인 실제 지병이 많은 노인인데 저희 시골 가면 저희 아버지 앞으로 농지가 많아요. 실제 농도 있고 밭도 있고 많은데 이 양반이 병이 있어서 농사를 못 쥐요. 못 쥐면 이 땅은 풀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이 되건 토지대장이 되건 농지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농사를 안 지면 이 땅은 세법상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 세금 엄청 많아요. 최저가 0.2에요. 최저가 0.2 그럼 아까 농지는 0.07%인데 이게 농사 안 돼서 0.2만 돼도 세금이 얼마 졸지에 20만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내요? 아니요. 아버지는 요즘은 돈 안 내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전부 불러요. 뭐 집에 뭐 전기요금이고 뭐가 나오면 다 불러요. 와봐라 그럼 가면 쑥 뒤밀어요. 이게 뭐냐 안 보인다. 안 보이게 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밥은 어떻게 잡어요. 다 보이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뚜룩 뒤밀으면서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거 뭐냐 이거. 그 얘기는 뭐예요. 니가 내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촌에 가서 농사를 집니다. 실제 왜 요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는데 토지대장은 농지가 대신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 촌에 그래서 군지역이 있던가 혹은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그래서 군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농지가 어디예요. 도시지역 안에 있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농지지역이 또 공지역 또 공지역 또 공지역 또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농사를 져도 세법상 인정 안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이 근방에는 혹시 농지 있나요. 없죠. 이 동네는 거의 뭐 상업지역이거나 주거지역일 테니까 그럼 이 지역은 나대지가 있고 여기다 농사를 져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하지만 그게 도시지역이어도 그 지역이 부득이하게 농사밖에 못 짓는다. 즉 개발제한 구역이 됐다든가 혹은 녹지지역이 되면 이땐 다시 세법상 분리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농사를 지면서 농지가 군지역에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 구역에 있든가 녹지지역에 있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세법상 0.01%가 됐지만 대신 농사를 안 져요. 안 짓는다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법인과 단체인데 회사가 농지가 있다 이런 원칙은 전부 다 나대지에요. 그 흔한 예로 삼성전자가 농지를 갖고 있다 이 말 돼요. 삼성전자는 전자회사지 농사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단체는 농지가 있어도 무조건 나대지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언제? 그 법인과 단체가 농업이 주업일 때 농업이 농사짓는 게 주업이라면 이때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농지. 자 1번 갑니다. 농지. 자 전답과소원이죠. 1번. 자 개인소유 농지에요. 땡땡. 자 전답과소원입니다. 이로써 과세기준인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봐요. 도펴보면. 자 농지가 군지역에 있대요. 또 밑에 도시지역 밖에 있대요.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에는 녹지지역이 있대요. 그럼 옆에 무슨 과세입니까? 분리과세. 가진 농지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나대지역에 대해서 무슨 과세입니까?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농사짓는다는 조건은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시 그 표 네모 위에 봐요. 그 박스 위에 보면 개인소유 농지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 다음주에 보겠지만 양도세는 무조건 작용을 해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이 재산세에서 농지는 그냥 농사만 지문되는 거죠. 꼭 거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하려고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농사 지문됩니다. 자 우측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메뉴는 법인과 단체가 소유한 농지에요. 자 보니까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뭡니까?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박스 보니까 원칙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다만 예외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 다섯 가지 법인과 단체 것만 분리과세입니다. 첫째, 농지법이 다른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요.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에요. 자, 디귿번, 사회복지사업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한 농지에요. 네 번째, 법인이 매립관청한 농지입니다. 다섯 번째, 종중이 소유한 농지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이 법인권 원칙이 다 무슨 것 같아요. 전부 다 종합합산이지만, 이렇게 예외 일부 농지만 분리과세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농지 개념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목장이에요. 목장. 일단 목장인데, 일단 목장은 전제조건이 가축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가축은 있다는 전제하에요. 왜냐면, 목장인데, 어? 목장인데 가보니까 가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목장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세법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고 어떤지, 사실상 지목. 항상 이 사실상 지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 안에 가축이 현재 생육되고 있어요.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가축을. 가축이 이상하네요. 이게 가축이에요. 소요. 소. 이게 가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있는 상태에요. 있는 상태에서. 그럼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도 0.07% 분리과세 토지가 될 수 있지만 목장도 여차하면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체 언제가 분리과세고, 언제가 나대지가 되냐. 일단 가축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법이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세법상 0.07%가 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자,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 봐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 극그저께인가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아주 참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자동차를 끌고 저 충청에 났어요. 전라도 남원까지 갔다가 임실너머 갔다가 운전만 해갖고 한 1kg씩 450kg 탔는데 많이 탔어요. 새 차갖고. 그래서 이제 그 왜 가게 됐냐면 저희 이제 그 마누라의 남동생의 애들을 봐달라고 해갖고 그 큰 놈이 이제 초등학교라고 아니고 작은 놈이 이제 다섯 살인데 아따, 힘나네요. 어쨌든 얘네를 데리고 이제 남원까지 갔죠. 가서 이제 춘향이 마을 구경시켜주고 오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목장 같은 데 갔어요. 갔더니 면적은 한 500평 정도 돼 보여요. 50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소가 있어요. 소가. 젖소가 이제 있었어요. 젖소가. 딸랑 두 마리가 있던데 이거 목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500평 토지에 젖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목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가축이잖아요. 가축.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럼 가축, 목장으로 보는데 보는데 그러면 야, 그럼 500평을 다 목장으로 인정해 주나? 야, 그러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송아지 쬐까맣고 한 마리 있고 이 토지가 5,000평이어도 그럼 목장이 되겠네? 맞잖아요. 가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축이 있으면 목장은 많은데 그렇다고 이 전체 면적을 무조건 다 목장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따지냐? 세법에 가면요. 이 가축의 종류마다 사육할 수 있는 최소 기준 면적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면적 대비 해갖고 그 면적까지만 분리고 왔는데 이런 얘기에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 저소 같은 경우는 한 두당 세법상 약 10개 이게 8평이라고 돼있다고 합니다. 8평 그럼 너 몇 마리를 키우냐? 두 마리를 키우지 그럼 두 마리를 곱하기 8평 그럼 몇 평이에요? 16평 그럼 이 계산된 16평만 목장으로 봐서 무슨 과세? 분리고 와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목장이지만 목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사육되는 가축의 발일수 곱하기 세법상 면적을 따져서 면적인의 초과를 따져요. 대신 얘도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첫째 군지역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 얘가 도시지역 안에 있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나대지 종합산이 되요. 다만 얘가 무슨 지역? 개발제한구역이었다. 그건 녹지지역이 되요. 이건 똑같아요. 농지하고 도시지역 어디에요?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또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무조건 세법상 나대지도 밖에 볼 수 없다. 그럼 결국 농지와 목장은 같아요. 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농지는 농사를 짓냐 안 짓냐의 차이점이고 목장은 면적인의인지 면적 초과인지만 각각 구분이 되면 되겠죠. 자 볼게요. 1번 목장입니다. 213쪽의 중간인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 용지로써 과세기준이 속하는 직전연도 이건 전년도를 따집니다. 기점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된 면적 범위 내에서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보니까 군지역이 있대요. 혹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네요. 이때 면적인에는 0.07 초과되면 종합합산이에요. 하지만 이 목장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있었다. 이때는 무조건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전부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목장이고요. 넘겨볼게요. 3번째 겁니다. 3번 3번에 보면 203쪽 상단에 임야가 나오지. 임야인데 임야가 뭐예요? 임야 산 산 산인데 임야는요 원칙이 원칙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요. 나대지에요. 하지만 예외가 그 예외가 분리과세 가능한데 어떤 거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그것들만 분리과세 임야가 돼요. 자 볼게요. 일단 임야는요. 원칙이 종합합산 과세에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만 뭐한다.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 1번부터 우측에 12번까지 있는데 요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볼 거 없고 체크만 할게요. 일단 1번 갑니다. 1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량에 관한 법률상 자 밑줄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임야. 그거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임야. 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로 3번 갑니다. 체크합니다.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자 써있죠.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요.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자 4번 체크합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번 체크합니다. 끝에 있어요. 개발제안구역안의 임야. 개발제안구역안의 임야. 자 6번 체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따라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입니다.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그래서 그렇게 그것까지 체크. 체크한게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그것만 보십시오. 나머지 거는 7번 도로법 8번 철도안전법 9번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지금 체크된 것만 임야는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임야는 자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해준다. 그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0.07% 과세대상이 된 거고요. 두번째 볼게요. 2번 자 우측에 215쪽 2번 요번이 몇 퍼센트에요? 0.2% 좀 높아졌네요. 그죠? 두번째가 0.2% 0.2% 마찬가지 저율과세입니다. 저율과세. 첫째 뭐가 나오냐 첫째는 공장용지에요. 공장 땅입니다. 공장용지인데 일단은 저희 법은 마찬가지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공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어디에 공장이 있냐 이건데 첫째 이 공장이요 군지역에 있대요 군지역 혹은 산업단지에 있대요 또는 공업지역에 있대요 공업지역에 있대요 또 둘째 공장이요 주거지역에 있대요 어허 또 상업지역에 있대요 이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때 자 둘중에 공장이 어디 있는게 원칙일까요 그죠? 위에 있는게 맞죠? 그죠? 밑에 있는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도 여기 원칙이면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세법상 분리과세를 해줘요 0.2%인데 그 면적을 초과하면 똑같아요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돼요 그럼 얘는 또 뭔 얘기냐 아까 목장과 유사인데요 자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장용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공장은 음 저희 세법의 내용보다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장의 업종마다 이 공장의 업종마다 이 토지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세법상도 있지만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업종마다 토지 면적의 제한이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자 쉽게 얘가 신나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신나 현재 쓰이는 토지가 천평이라고 합시다 얘 쓰이는게 천평이에요 근데 이 업종에서 보니까 신나 공장은 어 토지 면적이 800평까지만 맥스로 인정 800평까지만 그러면 그 계산되고 인정된 몇 평 800평까지만 세법상 뭐 해주고 분리과세 해주고 나머지 초과된 몇 평은 200평은 공장으로 쓰고 있어도 공장용 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 까지만 이내까지 혜택이고 초과된 건 무적은 뭐에요 나대지가 돼요 나대지가 자 두번째 조심할게 이거에요 공장이 있는데 허허 말도 안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하나 더 녹지지역도 있어요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 참 이게 회계망치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세법상 이거는 공장도 안봐요 안봐요 안보고 일반 빌딩 일반 건축물로 인정해요 일반 건축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해서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빌딩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 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하지만 그 면적을 초과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요 부분은 자 볼게요 공장 갑니다 자 215쯤 나오죠 공장 용지입니다 자 박스 보니까 군지역에 있네요 면적 내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 둘째 산업단지에 있네요 역시 면적 내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 세번째 공장이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었더니 쭉 보니까 면적이네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고 초과되면 똑같아요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 시지역의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소지하지 않고 어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나와 있죠 공장이 아닌 뭐로 본다 일반 건축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규정도 정리해 봤고요 그럼 화두 2번 갑입니다 두번째 주택이나 산업 공급용 토지인데 2번은 제목을 붙이면 기타 공급용 이에요 기타 공급용 토지 종류가 엄청 많을거에요 종류가 한두개도 아니고 되게 많아요 1번 2번 넘기면 345 이렇게 해갖고 여기 어디까지 나와있냐면 그 뒷페이지 217쪽에 오면 동그라미 27번 218쪽에 오면 동그라미 25 25번 까지 있네요 근데 이게 실제 법초번에 가면 38번 까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빼놓은건데 나머지 안 적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얘도 몇개 체크만 앞게 답을 거 없어요 일단 다시 215쪽 갑니다 215쪽 1번 1번에 동그라미씨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씨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씨 2번 염전 염전 동그라미씨 염전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넘겨서 6번 체크해 6번 공유수면 매립비에 관한 법률 돼있죠 그래서 쭉 보면 공유수면 매립간척 돼있어요 공유수면 매립간척 7번에 보면 첫째 줄 중간에 있어요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체크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217쪽에 동그라미 17번이에요 17번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22번입니다 22번 끝에 가면 터미널 터미널도 있죠 터미널 됐습니까 그 다음에 24번 끝에 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 24번 끝에 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 그 정도만 좀 기억합니다 그 체크된 것만 보시면 되고 체크한 내용은 굳이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 체크된 토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구요 여기까지 0.2% 넘어갑니다 218쪽에 세번째 몇 퍼센트에요? 4%입니다 4% 몇 프로? 4% 상당히 높네요 농지는 0.07 공장 땅 공장 땅 0.2인데 4% 무슨 과세? 고율 과세 고율 과세 딱 두개밖에 없어요 무슨 땅하고 무슨 땅하고 골프장 또 무슨 땅? 고급 오락장 이 두개 두개 그래서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이 두 토지만 고율 분리 과세 토지가 돼요 절대 이게 별장이나 고급 시택이 있으면 안 돼요 딱 두개입니다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이 두 토지만 고율 과세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분리 과세 토지는 다 했네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 내용은 볼 거 없이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도 있다 내용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큰이번 갑시다 218쪽에 큰이번 별도 합산 대상으로 갑니다 두번째 별도 합산인데 얘는 어떤 땅이냐 두가지 빌딩용 땅도 있고요 빌딩용 땅도 있고 사업용 땅 빌딩이나 사업용 토지 둘로 구분합니다 자 이제 첫째 빌딩용 땅부터 보죠 빌딩용 토지 빌딩용 토지 빌딩용 토지 자 빌딩용 땅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법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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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과세를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한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되보면 나대지에요 종합합산과세하게 돼요 그럼 얘도 뭐냐 자 아까 공장공 비스물이에요 이게 빌딩용 땅이에요 빌딩이고 땅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법에서 허용한 면적 범인에 이런 면적 범인에까지만 별도 합산이 되지만 초과된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뭐에요 나대지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게 있죠 아까 잘 봐봐요 목장도 초과되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공장도 초과되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빌딩용 땅도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 그럼 저희가 뭔지 몰라도 농지 빼고요 농지 제외하고 무조건 면적이 초과되었다 즉 정상적인 면적보다 오바되었다는 말 나오면 다 나대지에요 전부 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문제 다 풉니다 아 그러면 뭔지 몰라도 농지 빼고 해간 초과되었다는 말 나오면 다 무슨 과세 종합합합산과세 초과 안되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이거 빼고 빌딩용 땅 빼고 얘만 면적이 될 때 별도고 얘 빼고는요 무조건 이내 자가 붙으면 다 무슨 과세 전부 다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과되면 다 나대지 종합합합산과세가 된대요 자 보조 1번 218쪽에 이때 자 중간에 자 중간에 2번 1번이에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에요 별도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상가나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부수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그 면적을 초과한 땅은요 종합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건축물 기준 면적은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밑에 용도지역별 배로 곱한다 이거 알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면적 내 무슨 과세 별도 합산 초과되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안다 이 면적을 따지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릴 때 다시 보고요 자 219쪽에 두 번째 갑니다 중간 밑에 2번 2번 자 일반 건축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보는 토지인데 그게 뭐냐면 그건 이제 두 번째 기타 사업용 토지에요 기타 사업용 토지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용 토지인데 얘도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럼 얘도 다 볼 건 아니고 체크만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1번에 이제 그 1번에 보시면 차고 차고 쭉 보면 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해갖고 셋째 줄 중간에 있죠 차고 입니다 차고 차고 첫째 줄 중간에 가면 있어요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 또는 5개 작업장 또 있죠 자 넘겨서 3번 갑니다 3번에는 중간에 있어요 운전학원입니다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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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첫째 줄 끝에 있어요 야적장 야적장입니다 5번에 5번에 첫째 줄 중간에 있어요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 관리사업 6번에 첫째 줄 끝에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 자 7번에 첫째 줄 끝에 물류단지 자 8번에 세번째 줄 앞에 있어요 레미콘 제조 두번째 줄 끝에 붙어 있는 레미콘 제조 자 9번에 세번째 줄 중간 앞에 있어요 운동시설 운동시설 자 10번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입니다 자 우측에 11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12번 중간에 있습니다 법인 묘지 법인 묘지 자 13번 요게 문젠데요 요게 문젠데 일단 읽어볼게요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종 자 나오죠 미술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아까 저기 임야가 임야가 원칙은 무슨 과세고 종합합산 과세고 일부 임야는 분리과세 한다고 했죠 근데 요 임야만큼은 무슨 과세 별도 합산이 그래서 똑같은 임야한테도 뭐가 없었다 원형이 보존된 임야라고 하면 무슨 과세 이런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해요 열대번째입니다 끝에 있어요 종자 생산용 토지입니다 뭔 토지요 종자 생산용 토지 같은 것도 있다 끝까지만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 이제 중간이 221쪽에 중간 밑에 괄호 3번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자 221쪽 중간 밑에 괄호 3번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요 그럼 얘는 또 뭐냐 분명히 분명히 토지는 과세 방식이 세 가지였어요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세 가지에요 그 중에서 별도 합산서 제외한다 남는 과세 방식이 두 가지죠 뭐하고 뭐하고 종합합산 과세 아니면 분리 과세입니다 그럼 그 3번은 뭐냐 결국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뭐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간에 건축물용 땅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 아니면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당들인데 제가 1번 볼게요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아까 봤잖아요 공장 땅은 원칙이 뭐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요 지역에 있어요 그럼 얘는 뭐 공장도 뭐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건축물지역은 어쨌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공장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얘도 건축물인데 그럼 얘는 건축물이어도 공장이라는 특성이니까 면적인의 분리에 초과되면 종합과세 하는거지 별도 합산 과세가 될 여지는 없다는 거죠 두번째 2번 자 사치성 건축물 골프장에도 건물이 있어요 고구부닥장에도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사치성이니까 무조건 높게 세금을 과세하는거지 이걸 낮춰서 조금 과세하는건 없다는 얘기에요 없다 됐죠 자 세번째 갑니다 세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3번은 얘하고 똑같은 일반 건물 맞아요 그럼 일반 건물 맞는데 얘는 분명히 면적인의 별도 초과되면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읽어볼게요 자 일정과의 기준 미달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요 땡땡 자 건축물의 시가표지 내기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표지 내기 100분의 2 즉 2%입니다 이 미달산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합성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얘가 뭐냐 이런거에요 원래는 면적을 따져서 면적 내 별도 초과되면 종합이 이걸 따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았어요 어느정도냐 자 토지금액이 100이라고 할 때 건물금액이 토지금액의 2%감 채 안되는거에요 안되는거 쉽게 그러면 토지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건물금액이 1900만원밖에 안간다는 얘기에요 실제 땅값은 엄청 비슷한데 건물값이 속된 말로 똥값이 이러면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까 세법상 건물이 없는 거로 보자 이거에요 그럼 건물 없으면 뭐 많아요 땅만 남잖아요 그죠 땅만 남으니까 무슨 땅 나대지가 돼요 종합합성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하지만 자 실제는 건물이 있다 없다고 실제 건물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이 건물 바닥 면적은 빼고 요만큼은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성과세 그 얘기에요 그래서 끝에 다시 보면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과세 종합합성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넘겨서 마지막 네 번째 맨 위에 222쪽에 맨 위에 4번이에요 무허가나 위법적 건축물이 토지에요 그래서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다 종합합성과세 대상 토지에요 무조건 다 무슨 과세 종합합합성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 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합합성 대상 토지인데 이미 다 배웠어요 자 보죠 종합합성 대상 토지는 과세 기준은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성 토지를 제외한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다 무슨 과세 종합합성 대상 토지에요 그래서 1번 자 실제 영농에 사용 안한대요 2번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는 농지 목장이에요 3번 목장 공장 건축물 땅인데 면적 초과했대요 4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요 5번 방금 얘기했죠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이 2%가 안된대요 6번 무허가 건축물용 토지에요 다 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무슨 과세 종합합성 과세 대상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의 구분이 완벽하게 좀 돼야 되죠 지금은 좀 생소하겠지만 요게 안되면 다음 주에 종합부동산세 못해요 반드시 요걸 좀 암기를 해 오셔야만 종합부동산세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제 봅시다 자 우측에 223쪽이 예제 2번 가봅니다 예제 2번인데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 다 틀린거 잘 봐요 1번 박스의 첫째 종중이 소유 아니면 분류 과세 맞죠 2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나 허가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얘도 분류 과세 맞습니다 근데 조심할게 터미널은 분류 과세고요 차고 하면 이제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분류 과세고 차고는 별도 합산 과세가 돼요 세 번째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면적 이내의 토지 공장이 읍이나 면지역이 돼요 쉽게 군지역인데 이렇게 군지역이 있으면 별도 합산이 아니라 무슨 과세? 분류 과세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군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업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 이내가 되면 무슨 과세? 분류 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네 번째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쉽게 무어갑니다 종합 합산 과세가 되죠 5번 방금 봤어요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이 얼마? 2%가 채 안 되는 경우죠 얘도 부속 과세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한 몇 번? 3번이죠 3번 별도가 아니고 부속 과세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교재 224쪽에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가볼게요 늘상 과세 표준 나오면 그 뒤도 빠져가요 226쪽에 곱하기 세율 부분인데 재산세는요 과세 표준 파트를 좀 신경 쓰면 되고요 뒤에는 세율 이게 몇 퍼센트인지 숫자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거 없고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내용적인 사항만 보시면 되지 굳이 얘는 몇 퍼센트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몇 퍼센트를 외우는 건 취득세 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양도세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뭐 재산세라든가 등록미노세 같은 거는 이 퍼센트는 굳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일단 복점 자 세금 계산인데 결국은 이거죠 모든 세금은 항상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시가 되고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이렇게 개선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 다 똑같다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그럼 재산세는요 이 과세표준인 일단 정부가 고시한 가격 시가표준액 지난주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요 이걸 기준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 법인 똑같이 항상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 삼아서 세금을 매겨요 개인 법인 똑같이 항상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 삼아서 매겨요 근데 주의할 건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아니에요 그걸 기준 삼아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 부동산인데 쉽게 토지건물주택인데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과세표준만 갑시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에요 여기에다가 곱바로 세금을 곱하는게 아니고 곱하기 예를 합니다 뭔지 몰라도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라는 걸 곱해요 이걸 곱해서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에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에 뭐에다가 시가표준액이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대요 원래는 과거에는 저게 없었어요 과거에 DJ 때만 해도 저 공정시장가액비는 없었어요 그냥 해당 공정시장에 시가표준액 곱하기 곱바로 세일이었어요 그땐 그럴만도 한 것이 제가 쉽게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 농지 농지가 이게 시세가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는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이 끽해봐야 20% 2천만원대 실제 그래서 시세대비 20% 정도로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 곱하기 0.07 해봐야 세금 14,000원밖에 안 나오면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DJ 다음 정부 차기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말겠습니다 해갖고 재산세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냐 세금 올리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얘가 올라가든 얘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세금 높아지죠 근데 국가가 선택한 건 이겁니다 시가표준액이 너무 낮다 낮으니까 이걸 높이자 어떻게 시세에 근접하게 가자 한꺼번에 근접하게 가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시세에 한 50% 정도 올리자 가자 이렇게 했어요 얼마입니까 그럼 시가표준액이 5천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럼 이 시세는 DJ이나 차기정부나 시세가 똑같아요 시세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시세가 2억만 할게 2억 2억이 50% 1억이 1억을 1억 곱하기 0.03원 뭐 숫자 금액이 짝지 7만원 7만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이구 이게 지금 14,700원 그렇지만 이게 140,700원 이렇게 해봐요 욕먹겠죠 그래서 국가가 다시 다시 아 이거 욕먹는데 안된다 그래서 높이는 거 어떻게 다시 낮추지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곱하자 뭘 곱하자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이게 얼만데 이게 토지와 건축물은 70% 70% 70% 주택은 60% 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제 요걸 빼볼게요 이거 1억 곱하기 땅이 얼마하고 70% 얼마하나요 7천만원이죠 이거 곱하기 세율 0.07 4만 9천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없는 것보다 없으면 7만원인데 있는 상태로 때려보니까 4만 9천원 밖에 안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세금을 다시 거꾸로 후진 시켰어요 후진 시켰지만 어쨌든 종전보다는 어쨌든 세금은 많아진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꿀 처음에 법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촛불집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좋아했어요 재산세를 이제 높인다라고 하니까 전국에 사는 세입자는 물론이요 25평 대 28평 대 소형 주택에 사는 거주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좋아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한국인의 특성이 남잘되는 걸 못 보잖아요 남들 죽는다니까 좋아하잖아요 아 너네 이제 부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만 죽은게 아니고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도 죽었지만 집이 없는 전세에 사는 분들도 죽었지 왜 그치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 내가 재산세 더 내고 손해 못 보니까 전세값을 올릴게 그때부터 문제가 된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번에 최근에 어떤 분도 감옥에 가시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그 그분이 감옥에 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갔잖아요 그죠 그 동생 최모씨가 먼저 갔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누구라고 찍히니까 얘기하면 안되니까 다 알거에요 근데 그 뭐 국정농단이나 쭉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세법상 놓고 따지면 유일하게 국정농단 못한게 저희 부동산이요 부동산 잘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최모씨가 뭐 연설문도고 치고 뭐 다 있다고 하잖아요 부동산에 관련해서만큼은 하나도 손댄게 없더라 이거 안된게 아니고 못됐겠죠 그죠 왜 역대 정부 그 누구도 못된걸 이 양반이 손대갖고 그게 진짜 안정화가 됐으면 이건 국정농단 아니고 상 줘야 돼요 상 줘야 돼요 어 참 나 같으면 부동산 쪽에 좀 신경쓸거에요 그 스포츠들 만들지 말고 응 그 글쎄요 부동산 어떻게 가격 안전시킨다던가 어 제가 이 위치했으면 저도 마찬가지 해먹었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기업들로부터 그래 돈 받아 돈 받아갖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겁나게 질 것 같아요 그냥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거에요 진짜 저 그런 상황을 해봤어요 혹시 심심해갖고 어 연설을 고치는게 아니고 아주 착하게 대기업들로 하여금 다 돈을 막 200억 300억 몇백억씩 걸어갖고 임대 아파트 한 15,8평 20평대를 쫙 쥐는거에요 롯데월드 높이만큼 그렇게 져 놓고도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이 현재입니다 현재 시가표준에게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곱합니다 두번째 선박관공기기가 있는데 얘는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곱하는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쪽만 생각해요 부동산 쪽만 항상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곱한다 근데 요게요 다음주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곱한다고 나옵니다 즉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는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나오는 얘기지 그 어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만 좀 정리합니다 넘겨보죠 226쪽이 세율 갑니다 세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부터 제가 본거만 보세요 다 볼거 없어요 일단 세율은 일단 첫째 퍼센트 퍼센트 정율 세율로 적용해요 퍼센트 정율 세율로 되어 있고요 이때 퍼센트가 두 가지 첫째 뭐가 있냐면 차등 차등 비례세율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 세율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거의다 차등이에요 대부분은 거의다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입니다 다만 일부 재산은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게 뭐이냐면 주택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 합산대상토지 이 세개 이 세개만 초과 누진세예요 그럼 저희가 차등 비례세율이 뭐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얘는 뭐는 몇 퍼센트이다 그냥 대신 초과 누진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까지입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그럼 주택의 경우는 0.1부터 0.4% 까지에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요 0.2부터 0.5% 까지입니다 별도합산은요 0.2부터 0.4% 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개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저도 뭐 숫자 적어놨지만 숫자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산세도요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율을 써야 한다 다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게 있죠 또 세 번째 중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 세 율도 있다 특징적인 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226쪽 가면 1번 토지가 나오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어떤 게 몇 퍼센트인지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ส Resource 5 스포롄스 눈